하하하하 승부하이가! 뭐야 드라븐 전설 봤어! 아 뭐야 인생은 승부하이가! 슈우우우우! 뭐야! 하얀 대인 아우 아니면 고스트 다 팔고 히드라 오프레드 주던가 히드라 뽑으면서 응 21원 그냥 안 들어가게 가야 돼 아아 진짜 너무 안 뜬다 히드라 미안하다 나 이 오빠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뭐야 유물도 하나도 안 썼어 진짜 개똥손이야 미안하다 와 19라운드가 좀 아픈데 진짜 저 맞아 이 사람을 구졌어 남순 아 남순이 오빠 불쌍해 3000개 빨리고 이거는 남순이 억울해서 그거 무조건 해야지 맞아 나락 던 가야 돼 나락 던 가자 내뱅에서 꿀 내뱅에서 2대2로 사다리 타가지고 가야지 가야지 말이 안 돼 가야지 이건 가야지. 도전. 네. 근데 여기서 홀탱해도 마투랑 마투랑 날아가지고. 볼뽀 남순팀 대경 깨무팀. 나이스! 나이스! 볼뽀 남순팀. 고르는 거야 진짜 이거. 이때까지 운이 없어서 이번 판에 오는 운이. 볼뽀야. 이때까지 운이 없어서 이번 판에 오는 운이 올 수도 있어. 볼뽀누아 내가 운을 해줄게. 나도 잘해줄게. 이번에 운이 올 때가 됐어. 비수랑 남순이랑 결제는 안되고 나랑 걸프랑 결제는 안되고. 어 맞아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더 떨린다. 나도. 나 이거 탈출한다 얘들아. 걸프랑 이거 배치 좀 잘해봐. 이게 붙여 붙여. 알았어. 걸프랑. 야! 그 운을 서서 어떻게 떴어? 어떡해! 뭐야 연두색 아니야? 나 연두색이야 나도 그 운을 떴어 얘들아. 괜찮아? 거시까지 떴어 나만. 얘들아 업 하나 줘야된다 알지? 응 알지 알지. 난 내가 못해서 진게 아니야. 진짜 운이 없었다니까. 몇 개만 떠줘도 그냥 숙쩍 올라갈 수 있어. 나 드래곤 쳐서 떴다. 나 안전해. 응 나이스. 이거 그냥 운빨이야 여러분. 못해서 진게 아니겠지. 파란색 꼴등인다. 마이클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 남순은 괜찮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그럼. 아 파란색 죽어가요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파란색 아 너무 잘하는데. 지금 그거 해야 돼 남순아. 아직 7단계야 아직. 네. 아 이거 뽑아야돼. 우우스럽게 업그레이드 안 찍나요? 안수씨? 형님 뽑아야 되는데 남순이?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아 파란색이 뽑아야돼. 파이트랑 시시할까봐. 우업 찍어야 되는데 이거? 근데 1업씩 찍으면 좋겠네? 안전하게 하려면 1업씩 찍고 하면. 아니 뽑아야돼 진짜로. 난 내가 말할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걸보 아까 전에 19라운드에 죽었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데? 아시 그런식으로. 아 걸보도 좋은데? 맞아 잘한다니깐. 난 개념은 있어. 운이 없을 뿐이지. 그렇지 19라운드에 죽는 개념 좋은데? 자 너 꼭 19라운드에 죽어라. 야 야 야 유물 2개 떴다. 야 유물 2개 떴어. 나도 유물 2개 떴어. 좋아요. 좋아. 좋아. 야 유물 개방했다 뽑았는데 개방했다. 오케이. 어 뽑아야지. 야 노말 다섯마리 나왔는데? 야 걸보 지금 후달린다. 후달린다. 아니야 뜰거야 뜰거야. 내 거 보지마. 아 걸보 근데 화력 존나 세다. 서사 있어가지고. 그니까 나는 문제 없어. 남순아 화이팅. 나 라인클리어가 안돼 어떡해? 너는 라인클리어 다 되는 거 알고 있어 이 자식들아. 우리 그렇게 멍청이 아니야. 아 라인클리어가 안돼 나 뜰거야. 남순이 뽑아야된다고 빨리 팔아. 아니 내가 알아서 한게. 뽑아야돼 빨리 내가 알아서. 말하는거에 싱그레었어. 아 나 절대 안말려. 쟤가 웃겨 지금. 기도 안 찬다. 아니 뛰어봐 빨리 뛰어봐. 저기. 사람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걸프로나 스며라 뛰어야 돼 빨리. 어 잠깐만 걸프호 형. 왜왜왜왜. 아니 업그레이드 할거야. 돈있어. 보스 업그레이드 찍어야되는데. 히드라 업그레이드 안찍어. 나 돈있어 돈있어 괜찮아. 뽑아야돼. 지금 뽑아야돼. 지금 안 보여 망해. 아니 히드라 업그레이드 안찍어야돼. 보스 업그레이드 찍어야된다고. 라인클리어가 안된다니까. 아 된다고 너희들 좀 조용히 해. 너네꺼만 해. 진짜 보스 업그레이드 찍었는데 내 인간. 아 보스 업그레이드 돼. 어차피 소영이 많아가지고 괜찮아. 나 내 알아서 할게. 네 보스 업그레이드 찍어가지고 망했다 저기는. 아.. 아 내 알아서 할게. 너네꺼 해. 나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야. 아까 처음에. 겜보다 딱 들어올 때 하는 말 못들었어. 나 잘한다고 했잖아. 음 에픽.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어 에픽. 어 상관없어. 나는 끝판 간다는 마인드야 아.. 파랑색 위험하다 빨리 뽑아야 된다 파랑색 이거 태초 안 띄우면 뒤졌어요 벌써.. 어 벌써 다 질린다 와 근데 저기 에픽 하나 떠가지고 존나 빡세네 뭔가 그니까 아.. 에픽 등기 잠깐만 저 이거 울트라 못 잠든다 남순 울트라 못 잠든다 존나 빡아 울트라 잠깐만 울트라 뭐야 속도 이거 저 잡으려면 빨리 히드라우게 된다니까 아니 알아서 할게 내가 이거 치고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저기 저기 한시 다이소다 아니 이거 좀 깨고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저기 잘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되게 뭐하냐고 아 나 나 너 왜 이래 형 아니 너 뽑아 좀 왜 아니 설마 남순 보다 먼저 뒤지는 거 아니지 너 나 남순이처럼 하는 거 처음 봐가지고 혼술을 못 해주겠다 아하하하하하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 이건 이거 끝판 갈 게 아니라 상관없어 야 남순이만 이겨볼게 어? 아 나 이겨낸다 아 이거 끝판 갈 게 아니라 상관없어 야스 손에 셀러가 대형아 곧 더 다 탈퇴한다 야스 내가 해준다고 했잖아 미안하게 오 와 죽었어 내가 2등 내가 2등을 이겨볼게 남순은 조금만 더 버텨줘 조금만 더 남순이 갈 때 됐다 나도 나도 큰일났어 나 100마리 넘어 어차피 택신에도 택신으로 죽어 엉클레 찍어봐 엉클레 찍어봐 엉클레 찍어봐 법이 안돼 유니폼을까 10번인데 어 내가 해줄게 너 택신이랑 똘똘만 해줘 똘똘만 해줘 아니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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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훨씬 좋아 맞아 이거 유리해 뽑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계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가실 것 같은데요 가실 것 같습니다 어? 모비 왜 돌지? 어? 업비교? 업 무비가 업 더 좋아 형님 이거 교환하셔야 되지 않아요 히들아? 아 이제 해야지 해야지 할게 이거 돈모는 중 디젤 키랬는데 좀 약간 옥이 친데? 아 그냥 돈모는 중이야 바꾸려고 진짜 아 야 미쳤다 저 저 양반 내 업그레이드 찍는 거 따라 찍는다 와 X댔다 와 내 업그레이드 따라 찍는다 와 아니 형 너무 따라해 해봐 아 미치겠다 히들아 업그레이드 찍어봐 그냥 C 따라하게 누나 누나가 훨씬 지금 좋아 응 홀려 아 안 돼 여기고 큰일났어 어떡해 나 드라운 15뱃어 100불 떴다 100불 떴다 저기 이것 봐 나는 나는 시키신 적이 없어 100불 떴다 130불 떴다 이야아 하하하하 누가 누구한테 우수를 해 이야아 이야아 하하하하 누가 누구한테 우수를 해 이야아 뭐 깰 수 있지 저 질력이라면 아 내가 내가 그거 해줄게 내가 브리핑 해줄게 쟤 죽었는데? 아하하하하하 속았어? 와 남순아 우리가 이겼다 야아 모두가 우리가 질거라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이겼다 나이스 내가 그거 해줄게 내가 브리핑 해줄게 근데 죽었는데? 와 남준아 우리가 이겼다 모두가 우리가 죽거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겼다 아 이게 클리어가 안된다 아 내가 그거 해줄게 내가 브리핑 해줄게 근데 죽었는데? 죽었어? 와 남준아 우리가 이겼다 모두가 우리가 질거나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겼다 아 이게 클리어가 안 된다! 캠 컸다! 캠다이! 이거 제가... 판 깔아 드려요? 둘이 나락처 한번 하시는 게 어때요? 둘이 나락처 24,000개빵 해야지 남자답게! 아 6,000개, 12,000개빵이야? 헐... 그러면 그 6,000개 까주기만 하면 되지! 6,000개 들고 하면 되지! 그래도 6,000개 내야 되는데? 아 2,000개빵... 원래 알았으면 했다! 이거라 안 해? 아 화남자! 만들게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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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흥미진지라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완전 비뎀, 완전 똑같아! 엇글 12에... 12 어클도 비슷해 찾았다!!! 아 뭐야 인생은 승부 아이가? 휴 뭐야 드라곤 전선 졌어 인생 역전해버리게 김태균 우와 이거 진짜 6천 개 역전해버렸다 갑자기 자 앞으로도 킬수 내가 먼저 끌어갈게 태균 왕 헐 김태균이랑 똑같이 업그레이드 맙니다 저는 김태균 형님 제발 부탁해요 허어 여긴 몹이 아직도 많네 어 빨강 너무 위험한데? 뭐야 왜 4배 하라는 거야 4배 하면 안 돼 4배 하면 안 돼 4배 하면 안 돼 아 2배 2배 아니야? 너 죽이려고 누가 암살형 아 원래 이때는 2배인가 4배 하라고 하는 새끼 누구야 그거 와 그 새끼 머리 존나 좋네 와 아 난 못 깬다 나는 개모 형님 같이 죽어 근데 그걸 믿고 4배 하는 게 더 개모 형님 같이 죽어 그냥 개모 형님 개모 형님 같이 죽자고? 개모 형님 죽어줘 제발 죽어줘 개모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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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줘 수고하셨습니다. 컨트롤 리쩨다 방금. 레벨을 써서 컨트롤을 깼지. 잘 놀다 갑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수고했어. 다음에 봐. 안녕. 안녕.